최근에는 경찰의 강경 대응이 집회를 향한 강경 대응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이 집회에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혹시 울산 현대 조선소인가요? 거기에 비정규직 지휘회장님이 스스로 만든 쇠창살 안에 들어가서 농성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치원이었죠.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팻말을 들고 투쟁을 하셨던 건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문제를 불법 파업으로 몰고 진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진압을 하려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진압하려면 공권력이 들어가야 돼요. 특수부대가.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점검하려고 그때 행안부 장관하고 지금 윤희근 그때 당시에는 검찰청장 내정자였어요. 내정자였죠. 이 두 사람이 핵이 타고 현장을 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파업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들어봐야죠.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측에서 대화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휴가 가기 전에 빨리 진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순시까지 했다는 거. 사전에 답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협상이 다 타결돼가지고 그런 불쌍성은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윤희근 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집행하는 사병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태원 참사를 불러왔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의 대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가 매주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7월부터. 8월부터 쭉 집회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실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전에 충돌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미리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몇만 명이 모이면 차들을 좀 차 미리미리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3월 1일 날 3일째 기념사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심리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이후부터 경찰의 방향이 완전히 12.9.2태원 참사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철저하게 봉쇄.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인도까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저희가 그동안 첩볼집회 할 때 인도에 부스 천막을 설치해서 참가자들 자원봉사 지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까지 막아버렸어요. 차도에서 해라. 그리고 차도는 전체를 열어줄 수 없다. 그리고 설치 시간도 더 뒤로 미루라. 이렇게 각종 시비를 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음향에 대한 시비를 계속 걸죠. 음향 기준이 있는데 데스벨 기준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3번 경고하고 압류 수치해야겠다. 압류로 한다고요? 앰프를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까지 지금 6월달, 5월달, 6월달에 경찰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진압훈련을. 시진압훈련, 그 다음에 앰프 압수훈련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첩볼집회를 비롯한 또 농자들 집회를 계속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항 아닌가요? 집시법.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헌법정신이죠, 그거는. 집시법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다루는 법이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하는 것은 거의 허가제예요. 집회는 신고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경찰은 이렇게 이렇게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해라, 이런 것이 규정된 것이 집시법인데 지금 거의 허가제 운영되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정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헌법학의 정부라니까요, 기본은. 입니다. 네. 네. 네.